아비에이 아비에이 오케이, 열어볼까요? 오베이 오베이 뭐래요? 오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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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대표 소리 오가 됐어요 오가 나는 소리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해놓으면 오베이라고 읽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뜻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케이, 그래서 오는 내 이름을 불러요 내 이름을 불러줘 오가 내는 소리도 쭉 정리 오가 내는 소리도 정리하면 내 이름을 불러줘 오 대표 소리가 두 개가 있죠 아 오 아 힘 빠졌어 어 여기서는 어 어베이 뭐라구요? 네? 예? 맞는데 얘는 어베이 하기로 했다니까 맞습니까? 어베이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? 얼 어 비가 내는 소리는 비가 내는 소리는 areas 그러면 합치면 blend 잘했어요 blend 그 을, 에, 이가 내는 소리 중에서 이, 에, 어 중에 에가 대표 소리됐어요 blend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나 할까요? blend 엘 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blend 글랜 뭐라고요? glen 그 을, 에, 은 glen 다음 녀석 보겠습니다 held 잘했어요 뭐라고요? held L 발음 잘하네요 얘는 어떤 소리 될까요? V 그렇지 Vax 뭐라고요? Vax 자 V가 내는 소리는 윗니가 아랫잎으로 쓰시면서 V 그렇지 합쳐서 Vax X는 크스 됐네요 오케이 그 다음 A는 힘 빠졌겠네 뭐 오케이 왜 어 뭐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행위 그치 자 얘가 대표 소리를 내거든? 대표 소리를 내니까 표시가 안보겠네 A는 힘 빠졌어 그래서 다 합치면 뭐가 피가 내는 소리는 그렇지 어 현준아 예 잠깐만 예예 아 오늘 건강검진 하는구나 갔다 오면 몇 시쯤 될까 일단 또 오면 올 때쯤 전화 좀 주세요 선생님한테 예 알았어요 네 합시다 옳지 벨트 아주 발음 좋고 이 모양 보았어 벨트 오케이 다음 여섯 보겠습니다 오케이 어떤 소리나 20분이 딱 빨리 해 그럼요 패드부터 자 피가 내 그렇지 캬 뭐라고요 캬 캬 열이군 캬 캬 오케이 민주 지금 터닉스 시작한 학생 중에서도 제일 빨리 딸 것 같아 제일 짧은 시간이야 캬 낭비약한 학생이 있어 손님이 알아요 삼장은 알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네 그렇지 네스트 네스트 그럼 니가 안 빼먹고 꼬박꼬박 왔기 때문이야 그럴 수 없이 그런데 나 목말로 결정 괜찮아요 예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집에서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문제지 네스트 네스트 네스트였고요 오케이 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 날까 제 자 A가 내는 소리 힘 빠졌겠지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 날까 패스 오케이 F도 내는 소리 좀 패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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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윈니가 아래 입술 치면서 뭐라고? 패스트 패스트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뭘까? 해엘 그렇지 해엘 해엘 해봐 해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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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뭘까? 해엘 해엘 이 아이가 짧은 짝대기지 예스 예스 오케이 다행히 계속해서 해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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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가 써도 되고 써도 되는데 여기선 Z 다음 얘는 윤두가 복습만 하면 정말 좋을 텐데 V V W W가 무슨 소리냈지 알겠지? 성경 안 돼요? W는 자기 이름인데 W는 자기 이름 소리냈는데 위생하자 웹 웹 다음으로입니다 캡 캡 네 어머님 예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예 예 안 그래도 좀 20분 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데스크 아 예예예 알겠습니까 데스크 데스크 아 예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잘했고요 이제 시험치고 선생님 이제 20일 공부해보고 숙제예요 그렇습니까 공부하고 20일 공부하고 자든지 잔소리니까 닫죠 그렇죠 복습 좀 해 공부 좀 해 집에서 지발 좀 그래요 키비 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